몇 분 싸우면 저희가 5만원씩 받겠어요 5만원씩 받겠어요 싸우는 게 아니죠 둘 다 가수 출신이여서 목총이 높을 뿐이지 절대 싸우거나 모르지 않습니다 종홍各다 종이의 인지연 小学생의形象, 신지윤싱 요지장부다의 그신 도날리 도아이 강렬자도 수하이좀可是 차지도 어? 그랬어? 그랬어? 응 어? 어? 맞네! 아니 표민이 첫 유명한 게 뭐예요? 그럼 그거 돼? 그게 되냐고 된다고? 된다고? 된대? 제일 유명하고 된다고? 그럼 삐친 타이틀곡! 어? 뭐 되지? 그 정도면 빠져나? 우리 다 맞추기 쉽게 하려고 지금 조건을 했었는데 형이 그럼 다 알아 방송국을 예전에 못 보던 또 나이 들은 지원이 형의 모습을 보니까 그거면 좋잖아요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같이 하다가 하하하 대기랑 한살 차이예요 형 어떻게 어린 척구나 계속 잠만 잘 수는 없잖아요 하하하 계속 잠만 잘은 거예요 11시 거 동안 그거면 모든 분들도 다 낮잠 수고 싶고 하는데 네가 언제 나한테 해 不管對哥哥還是弟弟 都是小霸王 就連對制作單位也沒在客氣 但大家對他總是特別縱容 어려운 게 없어요 아니 아니 배우가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? 주는 셰프가 나갔으면 자기가 준 거기 때문에 자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식당이 나가래 아 아 아 아 아 잊지 마 롤 잊지 마 롤 뭐야 이게 진짜 인기 많더라고 나 이거 왜 이렇게 징그러운 거 좋아하지 못해 진짜로 이거 너무 좀 징그럽지 않아요? 이거 뭐야 인삼이야 뭐야 맘 맘可愛的孩子 키站在同龄人旁邊 都完全感受不出 已经 42岁 这么可愛的包包 想不疼爱都难啊 잊지 마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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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마 롤